얼마 전 일명 김용란법으로 정해진 1인당 밥값 상한선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랐죠. 제한된 선물값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15만 원까지로 해놓고 명절 같은 때 한시적으로 2배까지 허용이라고 했었는데 굳이 2배까지 된다고 명시할 필요가 없게 평소에도 아예 30만 원으로 올려놓겠다는 겁니다. 김민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올해는 추석 연휴가 지나도 청탁금지법상 30만 원짜리 한우 선물 세트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이 이르면 이번 주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명절 전후로만 가액을 2배까지 허용하다 보니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자체를 올리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식사비 가액은 5만 원으로 올린 반면에 농축수산물은 기존 15만 원을 유지한 것도 이런 청탁금지법의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현행 법률 개정 없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30만 원으로 상향하게 될 경우 설날 추석 명절 기간에는 그 2배인 6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가액을 2배까지 허용하는 조문이 삭제되면 한 번 정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명절과 상관없이 유지됩니다. 가격이 2배로 급등하는 문제가 사라지면서 평소에도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30만 원으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차제에 정부는 식사비 한도 상향 조정과 함께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도 현행 1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상향, 현실화시키는 부분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의 긍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이 순조롭게 통과되면 다음 달 12일 열리는 국민권익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수입니다. MBC 뉴스 김민수입니다.